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오늘 따뜻한 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시는 친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서로 손을 잡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인생이란 긴 여행을 떠난 때만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사게 되겠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내 곁에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내 곁을 떠나간 친구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훈조해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나는 친구들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어릴 때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의 친구들이 지금 4월의 멋진 날 내 가슴을 울린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웃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빛을 주었다. 내 마음을 힘들고 아플 때 눈물이 날 때는 내 곁에 갔다고 손수벌을 내고 주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던 나의 소중한 친구. 80, 80, 80이요? 네. 동환이 있습니다. 나는 뭐다. 빛바래. 나의 당국으로 힘들어서 여기 오는 나의 소중한 친구. 나에게 사랑하는 친구. 연습에 비해서 상당히 금리에 비해서 사네요. 저는 70이요.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더워집니다. 바로 여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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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함께 가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바로 우리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4월에 만난 친구들이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